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여성 혼자서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 답 10 어떤 나라가 1위를 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제발 고장 10위 폴란드 일본 9위 네덜란드 8위 캐나다 7위 포르투갈 6위 스페인 5위 스위스 4위 슬로베니아 3위 노르웨이 2위 오스트리아 1위 아일랜드 한국은 5.28점으로 34개국 중 19위를 차지했습니다. 저는 10위권 안에 들 줄 알았거든요. 살짝 의외네요. 아무래도 제가 여자다 보니까 순위를 되게 주의 깊게 봤는데 아일랜드 꼭 가보고 싶네요. 오늘은 여자 혼자 여행하기 좋은 안전한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